한국어 대구기 한국어 대구기 안녕하세요 이키테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키테루 입니다 드디어 대구기가 첫 일본에 왔을때 기대하고 기대하던 하라주쿠 하라주쿠 하라주쿠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드디어 기대하던 도쿄 하라주쿠 젊은이들의 거리 여기가 다케시타토리라고 최고 하라주쿠의 그 거리 오 다케시타토리 쏙쏙쏙 가보자고 그리고 대고기가 전에 말했었잖아 뭐가 크레페 크레프 크레프 여기가 하라주쿠 하면 크레프란 말이야 엄청 유명하죠 대고기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? 하라주쿠 크레프 진짜 꼭 한번 먹어볼게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케 가셔 여기가 어린 친구들이 엄청 먹는 것 같아 한국의 홍대 여기 완전 한국의 홍대? 홍대? 홍대의 그런 느낌 쉽게 말하면 홍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오 젊은이들의 머리 네 이 사람 더 많아 여기는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아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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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혓바지 있어 아우 혓바지 아 형 근데 평일이잖아 우와 평일인데? 우와 대박 진짜 이야 우와 뭔가 음악도 신났나봐 갑자기 음악도 막 신나고 우와 사람들도 엄청 많고 여기는 펜션이 펜션이 다른데 펜션이 와 스타일을 우와 우와 오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펜션 애니메이션에 들어온 줄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니메이션 속으로 들어온 들어온는데 우와 이야 펜션의 고리 그니까 우와 사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타일이 엄청 세련된 것 같아 우와 와 어 어어 아 사람이 만나서 번너가지를 못하고 있어 지금 우와 우와 줄이 저기까지 줄이 하하하하 야 줄이 우와 가 봐 가 보자 가봐 우와 우와 모형다 모형 모형 와 이게 종류별로 다 만들 수 있는거야 몇개야? 잠깐만 다 100개인데? 이거 못쎄겠어 못쎄겠어 모습 와 종류가 예쁘다 꽃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형들이 근데 여기 나는 이거 크레프를 잘 모르니까 여기가 마리온 크레파스 스위트 박스인데 여기는? 니가 말한 마리온 크레파스? 어 가보자고 유명한 마리온 크레파스 여기도 맛있겠다 어 여기도 엄청나요 여기는 귀여운 소품샵 이런것들이 되게 많네 길거리 홍보 엄청 많고 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르나 하네 와 역시 일본스럽게 귀여운게 엄청 많다 와 여기 안은 지서있어? 여기 닭강정인데 어? 간만한 광장? 간만한 광장? 닭강정 나 한국 좋아하네 응 이야 푸드트럭이야 이거? 이거 뭐야? 푸드트럭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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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너무 이쁘다 진짜 이치고 파라? 아이스크림하고 그런같대 무슨 파르페 같은거 있고 크림소다 다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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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핑크 핑크 딸기 내가 좋아하는 딸기 형 진짜 일본 비저트의 천국이네 와 이쁘다 이쁘다 와 입으로만 먹는게 아니고 눈으로도 먹는 하하하하 눈으로 먹는 일본의 비저트 와 와 와 여기 여기 와 여기 위층에다 크랩핑크 있어 응 응 여기도 크랩핑크 어 크랩핑크 크랩핑크 어 아 저거 뭐야 손사탕 어 손사탕 얼굴보다 더 컸대 손사탕 저거 요즘에 인기야 아 여기 화장실까 해서 유튜브에서 엑소는 갖고 아 어 마리논 크랩 마리논 크랩 와 찾았다 와 여기 내가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봤거든요 마리온 크랩핑크 1976년 응? 내가 마리온 크랩핑크를 못하니 와 가슴이 두근들꼴 드디어 드디어 일본의 크랩핑크 저녁 저녁 산책도 대국이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본의 크레프 스프 있어 스프 아 스프 있구나 너무 맛있다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? 너무 맛있어요 뭐지? 반죽이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면서 푹신푹신하다 푹신푹신하면서도 반죽이 진짜 맛있네 일본 애니메이션의 맛이에요 와 이 형이 맛있네요 이 형이 맛있네요 음 이 하라지쿠의 음 이 뭔가 전문 맛 한국에서 오우 스위트 달콤한 스위트 음 일본에 와서 너무 쏙붙해요 쏙붙해요 벌써 다 먹었어? 맛있어요 자 오늘 드디어 갈망하고 갈망하던 일본의 크레프 도쿄 크레프 먹었는데 어땠습니까?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이뤘고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반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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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그 안에 있는 조합들이 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기분이 어떻습니까? 사랑할 것 같아요 일본에 다시 와서 너무 행복해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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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무사 무사 지금 사람이 진짜 있는거야 여기 일본사람들 입고 다니는거야 평소에 입고 다니는 사람 입고 다니겠지 뭐라 일본은 근데 우리 문화가 발달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와 저걸 진짜 입고 다닌다고? 큐퍼리 봐봐 지금 막 우리가 보기 힘든 옷들 막 입고 다니지 와 진짜 문화의 다양성이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일본은 와 대박입니다 와 와 와 와 저거 다 옷 입은게 다 옷 입은게 가지각색이지 옷 입은 것들이 가지각색이야 이게 재밌다 이게 여기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되게 신기하고 물 아무것도 안해도 재밌다 그냥 그냥 재밌어 걷기만 해도 재밌어 타라죽게 와 타라죽게 타라죽게 여기 수살이 있어 수살 수살 이야 엥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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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입고 다닌다 엥엥 it 엥엥 엥 입고 다닌지니까 진짜... 진짜 입고 다닌 lazy 이제 여기가 다게시타 도리 끝이야 아 이거 끝났어? 어 이제 여기 다게시타 도리 다게시타 도리 어 이 길은 여기가 끝이야 오 자 오늘 일본의 젊은이들의 거리 어땠습니까? 와 진짜 일본 젊은이들의 거리는 정말로 자유롭고 그리고 패션도 다양하고 그냥 걷고만 있어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... 다시 걸어 오 너무 이쁘다 이 가발도 같이 파는 건가? 그러게? 한국에서는 전혀 못 보던 패션이지 이런 게 일본 토지 같은 거 귀여운 캐릭터 이거 드레스인데? 잠옷을... 뭐지 이거... 뭐지? 아... 뭐 공주님 옷 꺾기도 하고 드레스가 들어가고 우아 우와 우와... 수고 우와... 이거 구레나니?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 핑크콘골이 응 케리 그쵸 오오 귀엽다 호가 왜 있어 새일로운 어 새일로운 공주 옷이야 이런 옷이 뭐라고 하는데? 공주 옷 공주님 옷 메이드 좋아합니까? 메이드? 메이드가 메이드? 나도 메이드 잘 모르지 대부분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진짜 친절하고 근데 보기만 해도 화사하시니까 기분좋아 진짜 문화 충격이다 진짜 진짜 입고 계셔 진짜로 울려퍼